안녕하세요. 모델 하나령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데 추운 겨울 따뜻하고 우아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러 현대백화점, 팡류점, 파비아나 필리피에 왔습니다. 바로 매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금 입고 있는 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크롭한 니트 가디건에 와이드한 플레어 팬츠를 매치해봤어요. 가디건을 자세히 보시면 부드러운 모헤어에 반짝이는 식힌 소재가 섞여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실내에선 이 가디건 하나만 걸쳐도 충분히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스카프도 골라왔는데요. 저는 넥라인이 허전할 때 목도리보단 가벼운 스카프에 손이 더 가더라고요. 신화의 한 장면 같은 파벨라 패턴이 독특해요. 기본 단색 코트나 니트에도 잘 어울려서 여러가지 스타일을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겨울철에도 종종 야외 촬영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캐시미어 코트 한 벌쯤은 있는 게 좋겠죠? 저는 편안한데 박시한 풀오버 니트 조거 팬츠에 럭셔리한 무드의 캐시미어 코트를 걸쳐보려고 하는데요. 카라와 소매에 두툼한 밍크퍼가 붙어있어서 보기에도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클래식한 카멜 컬러에 허리를 묶어 연출하는 로브 스타일의 코트예요. 기장이 무릎 밑까지 와서 멋스럽고 핏이 여유로워 데일리로 입기도 좋아요. 두 코트 모두 부드러워요. 역시 소재로 유명한 파비아나 필리피답네요. 2024 FW 시즌 키 컬러 중 하나가 올리브 그린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룩은 레이상부터 슈즈까지 올리브 그린 컬러로 톤앤톤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니트 가디건은 사람, 동물, 식물이 어우러진 파뷸라 문디 패턴이 포인트인데요. 이탈리아 유명한 아티스트와 콜라보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풍성한 베스트를 골라왔어요. 부드러운 촉감과 물결 모양의 소재가 너무 매력적인데요. 저는 여기에 모던한 무드의 플리츠 스커트 그리고 스웨이드 부츠와 함께 신으려고 해요. 스커트뿐만 아니라 데님이나 원피스처럼 여러 가지 아이템에 매칭하면 캐주얼한 룩도 연출할 수 있어요. 오늘 파비아나 필리핀에서 이번 겨울 함께 할 아이템들을 골라봤는데요. 정말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